6봉매트 이번 게임입니다. 근데 kicked 오늘 임재윤 선수 김재윤 선수 매트 1번으로 지금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쿠ult 저고기 обыти 夫 okey 수준이 아유, 저기 시합 끝났어요. 저기 시합 끝났어요. 시합 끝났어요. 아유! 시합 끝났어요. 아유! 시합 끝났어요. 아유! 그러니까 시합 수퍼분들은 계속 시합 보시니까 이제 시간 측정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합 때는 식별을 해주시더라구요. 잘했어요. 장수여라 다음 경기입니다. 관람하시는 분들이 2층에서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균정한 1매트씩 한 명은 다음 매트에 있는 사람은 수를 세워놔요.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설명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검은색에다가 이렇게... 검은색, 검은색이 있을 때는 한 명 누가 지정해서 세우면 되고 흰색, 검은색에다가 검은색이 있으면 필요 없고 파란색, 파란색은 동색이 있을 때 검은색, 파란색이 있을 때가 검은색이 있을 때 앞뒤로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검은색은 차이가... 모모 차이가 흰색, 검은색이 많아요. 잡아라, 그렇지. 잡아라. 빨리 계란하게 파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분의 손으로 갈 거야. 이 분의 손으로 갈 거야. 이 분의 손으로 갈 거야. 이 분의 손으로 갈 거야. 민식 itu 좀 해 Open 드라이프 이스라엘 미싱맨을 사면 매주일 2번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3분 뒤에 시각 처리됩니다.